보자 폴란드 정도 칠 만한데 브랜덴이 아 오스트리아 괜히 불렀네 뭐 어쨌든 크림동맹 폴로스크 모스크바 동맹 땅이나 하나 뜯읍시다 인류가 얻어서 산만 찾고 자 왼쪽에 우디가 열심히 핀 맥기꼬 맥기꼬가 있고 음 아무도 공격을 안하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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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병력 없어요? 잠시만 포트카 15개, 나폴리 10개, 헝가리 4개 헝가리 너무 없네 병력이 아 좋다 아 통일권이 없나? 딴딴딴 딴딴딴딴 딴딴딴 딴딴딴 딴딴딴딴 공성이 없어요 포격은 쓰지 맙시다 이번에도 땅 하나 먹고 빠져야겠죠? 코울 때문에 아우 야 하나도 못먹겠다 아우 잠깐만 이렇게 많이 쌓이지는 않는데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들어가 있네 마이너스 1 먹어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보면 마이너스 1자리 붙어있는 애들이 저쪽에 신대룩에 있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아 우리가 지금 A 줄이는 게 안 걸려 있으니까 A 줄이는 게 없으니까 어그로가 좀 심하게 끌긴 하는데 음 아 자 여기 빈 땅부터 먼저 네 안녕하세요 어디 떴죠? 인쇄서리? 좀 멀리 떴네 노스아메리카 저희들이 체크하는 거 봐 오스템에 불렀더니 쫄깐 없고 네 안녕하세요 큐아 반갑습니다 예쓰 쏘리 좀 이것 좀 공성 좀 자 행정 찍어버리고 스테이트 수 3개 늘어났습니다 공성 끝났고 빠밤 빠밤 아 골드 예쓰 오늘은 잉카를 털어먹어야겠다 쿠이토 이런데 쿠스코 쿠스코로 다 완성이 됐네 거의 위쪽은 오늘은 잉카를 타르르 해금 보급품 큐바에는 아직까지 금이 없죠? 어휴 황가리가 털리고 있네 아 이거 신놈 아직 아니군요 예 아 아직 아니군요 예 아 저기 돌아가나요 싫은데 cb 하나 만들고 아 어 잠깐 외교관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지금 프로방스 따위를 찍고 있어요 신규어라 그런가요? 아닌데 아 제국조칙을 내려야될텐데 황제가 근데 제국조칙에 10위 들어갔나요? 포인트가 없어서 제국조칙이 안될 듯한 분위기 오케이 내가 관계도 올리면 어 2개월을 많이 쓰고 릴레이션 너무 작은 국가 관계도 한번 아 이기호 페널티가 못해가지고 조금 그렇네 너무 작은 국가 와 이 정도면 큰 국가 아닙니까? 이게 작은 국가라고 치나요? 참 너무 작대 우리나라가 아니 이게 작아? 근데 프로방스는 왜 찍고 있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투표를 왜 하는지 아 얘들이 프로방스를 찍고 있는 거구나 아 프로방스가 투수모이라는 얘기구나 아 맞아요 맞습니다 어? 나에 대한 관계도는 왜 얼마인지 왜 안나오죠? 관계에서 해볼게요 깜짝 놀랄 뻔했네 프로방스에 대한 얘기에요 프로방스라고 써있네 아 관계에서 해볼게요 근데 지금 제구조칙을 못 발동할 분위기에요 그쵸? 확실합니다 저거는 왜냐면 포인트가 없어가지고 제구조칙이 안돼요 여왕제인데 테레시아 베네딕타인데 이름은 어? 또 브란덴이 또 합스부르크가 아니 야 그럼 바이애랜드 합스부르크에요? 여왕이 흥분할 뻔했잖아 대국을 소국으로 얘기하니까 그래서 중국 애들이 화를 내는 것 같아 항상 대국의 자부심이 합스부르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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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큐바의 굿즈 프로 모디파이어가 더 낫지 않나? 큐바랑 메끼꼬랑 뉴 큐라나다에 큐바의 굿즈가 올라오니까 수입이 쟤들이 우리에게 좀 빨리 보내주려나요? 우리 추기경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명 칠 추기경 아 조금 있으면 금 오고 조금 있으면 금 오고 조금 있으면 금 오고 오케이 빠밤 아 외교관이 너무 부족한데요 지금 아우 첩보가 영양이 첩보로 들어가가지고요 우리가 필요한게 합병할때도 속고기 지금 속고기 큰게 있어가지고 속고기 합병하려면 영양이 필요하고 또 A도 또 많이 쌓이는 편이라 A 줄이려면 또 첩보를 찍어야 되고 외교관도 없어서 외교도 찍어야 되고 첩보로 이게 가는 바람에 영양에 있는 A 감소가 첩보로 가는 바람에 아 게임이 거지 같네요 어 영양만 찍으면 해결이 다 됐었는데 다음 어쩔수록 첩보를 가야 되겠습니다 네 영양행정 소극비용 감소 그 정책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영양에 있는 한파병 비용 감소? 25% 정책도 추가됐고 정책도 추가됐고 아 까깝하네 예 무진장 까깝하네요 나 나도 영양제인가요? 아 아 아 그렇구나 아 아 아 앗 그래서 안주는구나 표를 외교 기술은 몇이죠? 어버이시 댄신때문에 0.73 아 근데 지금 갈 수가 없는데 59세라 못 갈죠? 에이 에이씨 이건 안되겠다 성년이 아닌건 성년이 아닌건 갈 수는 있는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와이프라도 있으면 갈아버릴텐데 표를 안주더라 어쩐지 왜냐면 표가 이렇게 안줄리가 없거든 프로방스 따위를 찍으면서 잼스 잼스 보석이죠 교종은 다 한거 같고 교종이 빨리 돼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먹었는데는 하나만 먹어야겠어요 두개 두개? 우리가 영국 정도만 동근해도 뭐 오스티리라 영국만 동근해도 콜 걱정은 없을텐데 천원 있으니까 빗갚고 빗갚고 여러분들이 이거 채팅방에서 채팅방이 아니다 유튜브 댓글로 150까지 뜯으라고 왜 100만 뜯냐고 하셨는데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이게 80이상이면 그 터졌잖아요 재앙이 지금은 100이라 80이상 올린 다음에 뜯어도 되는데 항상 습관이 돼가지고 하도 오래 하다보니까 150까지 안 뜯었는데 네 미안합니다 다음부턴 꼭 150이상 뜯을게요 우선은 근데 150이상 뜯어드릴게요 잠깐만요 습관이 무서운게 한 4년을 100포인트 50포인트에 뜯었더니 나도 모르게 150포인트에 안 뜯게 됐어요 댓글 보고 생각나더라구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항상 소통하는 방송 아닙니까? 아우 이거 이거 한번 한번 까 아 무섭다 까긴 잠깐만 아 아냐아냐 이게 이게 좀 이게 좀 이게 좀 편하게 찌사오기가 폴리투 브랜덴 브랜덴이 근데 좀 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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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지텍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외교사항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신대륙에 퍼져있고 스페인으로 변신했고 아라곤이랑 아라곤 합쳐가지고 지금 포르투갈, 나폴리 헝가리 동군이고 가스코뉴가 우리 속국 입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있고요 동맹은 오스트리아 이 정도 좀 과학장이 얼마죠? 2.13 폴로스크 어쭈구리 개종 아프리카로 희망봉이 아직도 아무도 안왔네요 하나 선점해야겠네 희망봉은 맥기꼬가 잡히고 있고 키치 키치 까고 여기서 까서 돈을 좀 보충해야겠다잉 맥기꼬도 키우고 맥기꼬가 과학장이 너무 많이 먹여주면 터지더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과학장이 얼마인지 알 수 있나 0.49 오버이시스텐션 0.49 얼마야?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야 얘들이 과학장 있으면 그게 코를 못 박던데 아예 계속 계속 잡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너무 조금이라도 막 먹였던 얘기가 맏탱이가 가더라고요 부패도가 막 부패도가 너무 많이 올라가던데 얘들이 피로도가 2.4 수치 정확히 모르겠다 천천히 먹여야 될 것 같아 얘가 막 터지더라고 돈을 주면서 빛은 없는데 여기 지역이 어디죠? 페루 어디어디 만들어야지 또 이제 잉카 차례인데 잉카들 7 차례인데 라플라타 설립하는 거 있고 킹덤 오브 그라나다 벌써 만들었고 지금 조건에서 이쪽을 다 우리가 먹어야 된대요 그리고 다섯 개의 줄을 스테이트를 소유하고 거기에 대한 홀리오더 하나 설립하고 그래야 되고 마야 마야 마야를 먼저 해야겠다 마야를 먼저 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서 밑에를 붙여서 밑에를 먹죠 마야 먼저 피면서 마야를 펴야겠네요 3짜리 폴로니스트 보낼게요 네 안녕하세요 멕시코가 잘 터집니다 멕시코가 여기가 이제 먹을 게 많아서 그런 게 땅을 바로 그냥 코를 약간 좀 돈도 많이 버는데 금강도 많아가지고 수입이 잘 안나 개발을 잘 못해서 그런가 금강을 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네 이쪽은가님들 안녕하세요 여길 뚫고 나가야 되는데 슬슬 리투아니아를 패 아 리투아니아를 패면 되겠다 휴전이 3년 있다가 너무 긴데 폴란드 아니야 스테라이스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한 거 왜 업데이트 한 거 왜 보겠어요 한창 재밌게 할 땐데 배음을 포기하셨나요 이자만 까면 되겠습니다 다 돈 해서 표양시어 영역을 하나 받을까요 아 너무 어려워서 아 한 조금만 고생하시면 아시아로 지금 가나요 아라비안 조금만 고생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바뀐지 저도 좀 적응이 좀 안됐는데 한 2시간 해보니까 적응되던데 어 이제 깎아준다 땡큐 뉴그라나다가 여기네 크라나다가 잠깐만 여기는 뭐예요 아 이쪽 같은 이렇게 같은 구역입니까 이렇게 같은 지역인가 보지 뉴그라나다로 들어갔는데 오케이 2년 있으면 전쟁 휴전 끝나니까 우리 잊지 말고 이따가 외교관 저거 뭐야 플로니스에 들어오면요 여기다 피죠 저거 까먹네요 좋은 갑의용 감소 이런 데 쳐가지고 돈이나 좀 얻죠 놀지 말고 많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호우딩은 잘 되고 있는 편이네요 돈이나 좀 뜯어보실까 돈이나 좀 뜯어보실까 빛이 있네요 어 장군 죽었다 탐험장군이 죽었나 잘 봐야돼 탐험장군은 아니고 피자로는 다행히 살아있네 피자로로 잉카를 때려야 돼서 오래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게 재밌는데요 장군의 수명이 보장됐으면 좋겠어 이순신 장군 뽑아